안녕 맹수라고 하기엔 다소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은밀하게 지켜봅니다 마치 꿈속의 유령처럼요 이 나라의 호나는 은밀하게 지켜봅니다 이 나라의 호나는 참고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호나는 목욕을 미치고 그는 이 나라의 호나는 집중력을 키려는 훈련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다소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. 브랜디? 올라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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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소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. 뭐지? 아니야. 비좁은 틈에서 스스로 빠져나와야 합니다. 어디? 어디? 눈물이